주제는 첫 영어 노출을 시작해서 사실 엄마표 영어의 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까지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길게 본다면 초등학교 끝까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길게 봤을 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3, 4, 5학년이 엄마,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지금 사실 저는 집에서 하는 엄마표 영어가 사실 한 3세에서 6세 정도를 지금 메인 타겟으로 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범위를 조금 앞으로도 좀 넓히고 뒤로도 조금 늘리고 해서 시작부터 한 돌 정도부터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어떤 학습 및 공부법 및 그것으로 영어를 유지하고 심화 발전시키는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길게 보자면 오늘 정말 길게 보자면 출생 후 영어 노출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얼굴을 제가 얼굴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면대면으로 설명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제 태블릿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리면서 이때는 무엇을 하면 좋고 이때는 무엇을 하면 참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려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칼데콧 상이라는 이 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여러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에 주는 상이 영어 그림책 중에서 글 말고요. 그림에 주는 상이에요. 즉 얼마나 그림이 작품성이 있으면 얼마나 그림이 아이들에게 좋으면 아동문학에 얼마나 이 그림이 기여를 했는지 매년 적게는 한 3, 4권에서 많게는 한 6, 7권까지 이렇게 매년 선정되는 수가 다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골드메달이고요. 여기 이제 아널 상이라고 해서 은색 메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금메달은 한 권에게 주고 아널 메달은 여러 권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요. 매년 한 5권 전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이게 그림에 주는 상이지만 그림이 좋다 보니 당연히 글도 좋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때때로는 그 글들이 살짝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볼 때 칼데코상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아주 좋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림이 좋으니까 아이도 뭔가 볼거리가 있고요. 잘 보게 돼요. 인성적으로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있고요. 이제 이건 나무, a tree is not. 제가 제 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이 나무, 자연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약간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올 렌가 작년인가 이거 언제 제가 지정됐는지 그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블랙아웃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블랙아웃 하면은 이게 보시듯이 아 정전, 정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참 마음이 좋아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효린이랑 두 번 읽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는 이게 뭔가 좀 어두컴컴해서 효린이가 보기 싫었나봐요. 근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전이 일어났는데 원래는 엄마, 아빠들이 다 바빴거든요. 그런데 정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도 안 되고 TV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초점이 맞아요. 듣고 쓰기 할 만한 아주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가 놀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아주 좋은 결말이 있는데 아주 결말이 좋아요. 결말이 보니까 어떻게 끝나냐면 아이가 불을 끄면서 끝나요. 아이가 불을 꺼버려요. 즉 아이는 엄마, 아빠랑 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정전을 시켜버리죠. 집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책이고요. 재밌어요. 결말이 아주 재밌고 아이가 더 부모랑 친근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목소리 너무 친근합니까? 안 친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감동적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 불 끄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약간 스포일러 같은데요. 어차피 부모님들 아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아운스 메달 받은 거죠. 딱 보면 이제 보기만 해도 칼데콧이구나.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달에 관한 건데 달의 모양이 있잖아요. 초성달부터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이거를 달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문 케이크라고 해요. 달 케이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먹어가면서 달의 모양을 설명하는 굳이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과학과 연관이 있는 건데 과학과 크게 상관이 있게 이렇게 묘사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케이크를 이 아이는 케이크를 좋아해서 엄마가 자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몰래 나와서 밤에 조금 야금야금 먹어요. 그러면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아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벗대서 이렇게 설명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엄마표 영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엄마가 뭐든지 영어를 다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영어 노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주고 엄마도 그 안에 구성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노출 환경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자면 그 안에는 원어민 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가 직접 영어를 참여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엄마가 재생 버튼만 눌러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범위가 큰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엄마가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놀아준다.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이고 집에 이렇게 책이 깔려있는 것도 엄마표 영어의 일부분이 아이가 언제든지 책을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것조차 엄마표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가장 어릴 때부터 이제 노출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노출의 시작이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타임라인이에요. 오늘은 타임라인 이렇게 쭉 그리면서 해볼 겁니다. 이게 노출의 시작입니다. 노출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샤론쌤이랑 라방 중에 저의 필기신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받아 적는 건 잘하는데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쓰라고 하면 때때로 막힐 때가 있거든요. 네네. 자 한번 해볼까요. 노출의 시작은 엄마표용에서 노출의 시작은 집집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집집마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가정마다. 좀 더 우리 교양인이니까 교양인께 표현해야 되겠죠. 가정마다 다르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사실 많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국어 체계가 형성이 되기 전에 영어 노출을 꺼려하시면 조금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논문들과 그 다음에 많은 경험들을 봤을 때 추천하는 것은 웬만하면 3세 이전에 3세 이전에 3세 이전에 3세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이것을 추천하냐 하면요. 왜 3세 이전에 하시는 걸 추천하냐 하면요. 3세 이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적...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부감이 좀 적습니다. 아이 입장에서요. 그래서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 다음 3세 이전이라고 하면 36개월 36개월이라고 표현할까요? 36개월 이전에 하면 늦었다는 건 아니에요. 늦었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뺐습니다. 36개월 이전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거부감이 적고요. 거부감이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가 우리말인지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아이가 알긴 알지만 영어도 또 다른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구나 라고 표현을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정확하게 이게 영어다 이게 우리말이다 라는 우리말은 확실히 알고 있긴 있겠지만 그 체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좀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이가 오줍지 않게 이렇게 쭉 얻어 걸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거부감 없이 거부감이 최소로 해서 아이가 귀가 좀 빨리 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줘도 아이가 뭣도 모르고 잘 듣고요. 속된 말로 노래를 해도 뭣도 모르고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아예 노출을 안 시키다가 한 5살 6살 돼서 해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아이가 영어책을 밀어낸다거나 혹은 이렇게 영어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말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때때로 밀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어내기를 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잘 습득합니다. 잘 습득합니다. 습득합니다. 아주 잘 습득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웬만하면 좀 빨리 그렇죠. 빨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이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까진 아닌데 이렇게 추천하고 또 한 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새벽달님 아시죠? 그 17년 보고서 쓰신 새벽달님은 0에서 3세 때 아주 크리티컬하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릴 때 이렇게 영어 습득이 탁월하다는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3세 이전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유 전부 더 많아요. 사실 더 제가 적으려면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태블릿을 쓰는 거거든요. 잠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아들과 딸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첫 번째 좋은 게 뭐냐면 단어 카드입니다. 단어 카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카드예요. 단어 카드라는 것은 아이는 어차피 문자를 잘 몰라요. 맞죠? 문자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서 단어 카드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 한 개념이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카드예요. 단순한 카드 단순한 그림 카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단순한 그림 카드인데 사실 우리말이라 우리말로 되어 있거나 뒷면에 우리말이 있거나 밑에 영어가 있거나 우리말이든 영어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아이가 문자를 인식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저는 항상 이걸 퀴즈로 많이 접목을 하는 편인데요. 아이에게 맞추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손가락으로 짚고 What is 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그 이전에 What is it?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말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단어 카드를 쭉 여러 개를 이렇게 놔두고요. 혹은 포스터가 있다면 단어 포스터 같은 것도 있죠. 포스터 포스터 같은 거 활용해도 좋겠죠. 이렇게 있다면 Where is an apple? Where is he? Where is an apple? 그거 사과 어딨어? 그럼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는 아이가 해야 될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가리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영어를 일단 접할 수 있겠죠. 이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사과라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What is it? 이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아이가 뭐 애플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단어 카드 포스터 이제 이게 처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 단어 카드랑 포스터나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플러스 자연스럽게 생활 대화가 참가가 됩니다. 대화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대화 거창한 대화가 아니고요. 거창한 대화 오늘 컴퓨터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대화를 대화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화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is?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은 애플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칭찬이나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바라를 Wow you remembered 너 기억했구나 That is right 너 맞아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대화예요. 대화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That's correct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맞다는 표현 정말 You're good at this Your pronunciation is really good 발음이 좋네 물론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강화에 관련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 퀴즈를 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갈 수 있게 그런 맥락 자체가 조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실 것을 처음으로 이제 할 때 사실 뭔가 자료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데 단어 카드랑 포스터 활용하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대화 칭찬과 강화에 관한 대화를 해볼 수 있어서 또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간단한 놀이입니다. 간단한 놀이입니다. 간단한 놀이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손잡고 아이와 손잡고 손잡고 그거 있죠? 우리 노래도 있어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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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파 맞습니까? 그제 가사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지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놀이 같은 거 할 수 있는데요. 손잡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워크 점프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런 집안에서 뛰면 안되지만 런 그 다음에 스탑 그 다음에 합 같은 거 있죠. 뭐 턴 렛트 턴 라이트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있죠. 이거를 그냥 놀이로 이렇게 손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해요. 지금 48개월 9개월 이제 거의 49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밖에서 하면 아이가 참 재밌어요. 이게 또 왜 좋냐 하면 네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집 갈 때도 불러주고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 좋아요. 사실 이게 어릴 때 했던 놀이라고 해서 5살 6살이 돼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한 6살 7살이 되면 약간 유치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효린이는 좋아해요. 효린이가 유치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해보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응용한다면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Total Physical Response 라고 해서 이제 가면서 몸으로 해서 아이가 그 명령어를 듣고 그 명령어를 그대로 한번 수행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24개월 혹은 한 30개월 정도 돼서 어린이집 등원길이에요. 그럼 이제 손잡고 가서 워킹 혹은 워크 워크 하면서 런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가다가 갑자기 옆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Can you Smell The Flower 이렇게 Can you smell The Flower 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다가 잠시 손을 놓고 Can you smell The Flower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명령어를 한번 수행을 하겠죠. Can you smell The Flower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면 잘 모른다면 부모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준다 보여주면 아 Smell The Flower 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I am smelling The Flower 이러면서 혹은 I am 터칭 이제 만지면서 I am 터칭 The Flo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Flower 됐죠.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런 명령어들을 손잡고 가면서 하나하나씩 해볼 수가 있어요. Can you touch The Ground 맞죠. 땅바닥을 만져보거나 그 다음에 Can you touch The Slide 여러가지 할 수 있겠죠. 놀이터에 가서 Can you touch The Slide 이렇게 슬라이드라고 하면 그 뭐죠. 미끄럼틀이죠. 제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n you touch The Seesaw 시소 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을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것들은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Can you look at the sky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 혹은 요청으로만 이루어진 이게 놀이예요. 가면서 아이는 그걸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여기도 바로 칭찬이 따라올 수 있겠죠. 아이가 아이에게 아이가 똑바로 혹은 부모가 그 명령 하나 요청을 한 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칭찬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하는 문구들 숙지해 두셨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별 대화에 속하죠. 그런 걸 숙지해 두셨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틈만 나면 영어를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책이에요. 책 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여러 가지로 이제 36개월 미만에 한번 볼까요. 36개월 미만에 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책 수준이 그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수준을 정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어 수준으로 된 책으로부터요. 단어 수준의 책부터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이하인 책을 이 시기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수준으로부터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있는 이런 책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리더스북은 리더스북은 첫 책으로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책으로는 조금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책을 접하는데 아이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책과 재미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영어 그림책이에요. 영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그래서 이렇게 책과 재미 영어 그림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봅니다. 그리고 리더스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파닉스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오늘 제가 예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단어 수준이라고 단어 수준의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떤 거 있죠? 그 소재별 소재별로 어휘 분류된 거 있죠? 어휘 분류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동물 동물 그 다음에 탈 것 탈 것 도형 색깔 뭐 이런 등등등 있죠? 아이들이 여기 색이라든가 동물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에 접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다시 한번 노출의 시작에 포스터나 단어 카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놀이 간단한 놀이와 제 책에 있는 대화 활용하시면 좋고요. 대화는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대화 사항별 대화 계속 활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책 책은 영어 그림책으로 의미합니다. 영어 그림책 같은 거 요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처음으로 영어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십사라고 제가 첫 책으로 좀 또 괜찮은 거 몇 가지 추천드릴까요? 제가 뭐 당연히 파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첫 책으로는 팝업북 같은 거 괜찮아요. 팝업북 같은 거 조금 아이가 크면은 팝업북을 조금 이제 생각보다 재미없어 하거나 한 번 보고 이렇게 툭 채워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팝업북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팝업북도 너무 표면적으로 정말 얕은 책 말고 은근히 약간씩 깊이가 있는 깊이라기보다는 살짝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팝업북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즈 같은 거 있습니다. 컬러즈 혹시 이거 아시는 분도 있지 싶은데요. 책 제목입니다. 요거는 팝업 팝업이로 그냥 이제 첫 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거 동물인데 색깔로 이렇게 많이 표현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It's a little book 이라는 거 있어요. It's a little book 첫 책으로 활용하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 번 본 적은 있어요. 그 레슬리 뭐 레슬리 누구더라? 레슬리 레슬리 작가 책인데요. 레슬리 뒤에 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나고 라스트 네임만 기억이 안 나네요. 레슬리라는 작가님 책인데요. 여기 보면 Tickle 어떤 책이 있냐면 책 제목이 제가 적어왔어요. Tickle 도 있고 Huggy Kiss 아주 귀엽게 생긴 보드북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Huggy Kiss 나오고 네 권 더 있습니다. 이게 낙권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세트로도 구매 가능한데요. 아 네네 Color Monster 있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Color Monster 아 맞아 이거요. Color Monster 이나 그 다음에 Beautiful Oops 같은 거 있죠. 네네 하여튼 그런 책들 그런 팝업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Beautiful Oops 라던가 적어드릴까요? Beautiful Oops 실수긴 한데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The Color Monster 맞죠? The Color Monster 이런 책들도 좋습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제거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자 어쨌든 요렇게 첫 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들 제가 해놨고요. 아 그 다음에 간단한 놀이에 제가 한 개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하면 참 반응 좋은데요. 간단한 놀이에 제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편히 제가 얼마 전에 한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제 의자에 앉아서 제 방 의자에 앉아서 제 딸과 했던 놀이인데요. 이때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 부위에요. 그래서 신체 부위를 활용하면 참 좋아요. 신체 부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샤워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아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문장만 쓰면 됩니다. Where is your 땡땡땡 이렇게 이거 하나면 정말 샤워할 때 샤워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Where is your belly button? 배꼽 어디 있니? Where is your feet? 여기서 Where is your left foot? Right foot? 이런 것도 괜찮고요. Where is your hand? 이렇게 조금 이제 처음 영어를 시작한다면 eyes nose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하면 좋고요. 이제 조금 더 되면 이제 좀 뭐 아이브라우스나 아이래쉬즈나 노스트레일 그 다음에 earlobes 이렇게 조금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부위 같은 거 활용하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Where is your Where are your 맞죠? 이런 하나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죠. 또 이거를 샤워가 안 끝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비누칠만 계속하고 계속 콕콕콕 몸에 이렇게 콕콕 찌르다가 한 시간씩 샤워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이런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Is it your 이제 이거는 이렇게 Is it your belly button? 이게 뭐냐면 belly button.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묻는 거고 이건 약간 웃음을 맞죠. 웃음을 땀나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땀나는 거예요. 정말 똥손이네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조금 진지하게 개그치는 경향이 있어서 코를 찍으면서 Is it your belly button?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이제 방금 했는데 코를 찍으면서 혹은 눈을 찍으면서 Is this your belly button? 혹은 배꼽을 찍으면서 Is it your eyes? Are these your eyes?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웃으면서 No 라고 하겠죠. 이런 반응을 한번 이끌어 보시는 것도 샤워 시간을 무진장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워할 시간이 많으실 때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좋아하고요. 꼭 샤워할 때 아니라도 집에서 제 피드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 딸이 이렇게 제 눈 찌르고 코 찌르고 그런 머리 당기고 그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 3세 이하 끝내고 4에서 5세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1번 자 단어 카드도 또 한번 써볼까요. 단어 카드 그 다음에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이 뭐냐 하면 어떻게 확장하냐 하면요. 어떻게 확장하냐 하면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요. 아까는 What is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퀴즈로 가는 거죠. This is red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This is red 아이가 이 묘사를 듣고 맞출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This is red It is an apple 아주 쉽게 하는 거죠. It is an apple 이라고 하면 답이 나왔죠. It is a fruit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답을 먼저 말해버리는 It is a fruit It is yummy It is yummy What i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퀴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많은 문장 만들어내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면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Who has a long neck? 이렇게 long neck 그 동물의 특징을 하나만 딱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묘사를 하면서 그림 포스터를 보고 동물 포스터를 보고요. 요거를 보고 요거를 듣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만든 그 단어를 맞출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그러면 뭐 giraffe라고 하던가 아니면 목이 긴 무언가를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만약에 이제 이해를 못했으면 이렇게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기린이에요. 기린 적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Ah this giraffe has a long neck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giraffe has a long neck 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neck이구나 우리 샤워할 때도 분명히 neck이라고 해서 Where is your neck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목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해주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기린을 기린이 이제 동물 포스터에 아주 멋진 그림이죠. 동물 포스터에 있는데 와우 It's a long neck 이래서 롱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참 괜찮겠죠. 공룡 같은데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데요. 기린이에요. 제가 적어드렸죠. 기린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포스터나 단어 카드 같은 거 조금 확장해서 거꾸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은 5세 이후가 되면은 어서 지워야 되겠어요. 공룡설 기린 공룡설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일부러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손이 원래 그래요. 손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단어 포스터 카드 단어 카드나 포스터 활용하는 거 좋고요. 그래서 질문을 꼭 영어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퀴즈를 할 수 있어요. 퀴즈 퀴즈는 이 4세 이전에도 할 수 있어요. 퀴즈 퀴즈는 어떤 것을 활용하시냐 하면요. 그냥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미 드렸어요.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도 아니에요. 사실 나눔이에요. 그냥 나눠드렸어요. 나눔을 통해서 드린 수수께끼 있어요. 수수께끼 아까 이런 거 있죠. 요거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어휘의 모음 그걸 통해서 이미 많은 분께 나눠드렸는데 이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4, 5세 정도 되면 들은 손이 잘못했죠. 네네. 이 들은 단어들 어휘들 문장들에 안목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수수께끼를 듣고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 한 개만 내볼까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내볼게요. 지금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We put it on our face and on our body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만든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요즘 요즘 효린이한테 하는 거기도 해요. We put it on our body or on our face on my face on our face We put it on when the sun is really strong If we put this we don't get tanned 뭐죠?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많이 했다면 지금 요거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아시는 분? 그렇죠. 선크림 선크림이나 선스크린 되겠죠. 요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엄빠님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고요. 그렇죠. 선 블락 맞죠? 선크림, 선스크림, 선 프로텍션 뭐 그런 것들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이 수준에 있어서 뭐 대디라든가 뭐 요런 거 그렇죠. 다 정답입니다. 역시 역시 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음 제일 재밌는 게 어떠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사실 본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인에 대한 내용 혜린이가 지금 5세자 우리 나이로 5살이거든요. 그러면 she's fiv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she's five 그 다음에 she's pretty she's sometimes say she's sometimes naughty 많이 까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찬방지축이다 뭐 그런 의미죠. she's sometimes naughty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쭉쭉 해보시면 뭐 혜린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제 고른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아빠 같은 거 대리가 정답이라고 치면요. he loves you the most in the world he loves you the most in he loves you he loves 혜린이 the most in the world he's really tall he's really handsome 이렇게 이제 자기 어필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아 아빠구나 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퀴즈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런 퀴즈 많이 활용하시고요. really handsome 그렇죠. 딸한테도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빠가 잘생겼다는 걸 이렇게 년 중에 심어줘야지 세뇌라고 하죠. 이렇게 심어줘야지 아이가 아빠가 잘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런 퀴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숫자 퀴즈 숫자놀이 숫자놀이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숫자놀이 같은 거 어떤 거 있냐면 제가 요거는 책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 책인데요. 책에 있는 거 후다닥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여기 있네요. 했죠? 와우 여기 있네요. Do you want to take a quiz? Okay. What is it? There are five apples here. 사과가 다섯 개 있다는 거죠. If daddy eats three. 아빠가 근데 세 개를 먹었어요. How many apples are left? 사과가 몇 개 남았을까? 두 개 남았어. That's right. 범빗. 범빗 이거 있죠? 이렇게 하면 힙합에서 이렇게 쿵 하는 거 있죠? 요게 범빗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5 빼기 3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You have two apples in your hands. 요렇게 그럼 네 손에는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If I give you three more. 세 개를 더 주면 How many is it total? 전부 다 몇 개지? 요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five라고 대답하겠죠. 요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기 옆에 제가 또 적어놨어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How many apples do you need to make it five? 다섯 개를 만들면 몇 개가 더 필요할까? 여기 제가 적어놨는 게 손가락을 두 개를 폈어요. 그럼 요렇게 되어 있겠죠. 사과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How many more apples do you need to make five? 다섯 개를 만들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잘못 대답하는 상황도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Four. 네 개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틀렸잖아요. You are really close. 아 거의 다 왔어. 아 다 왔어. Can you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손을 펴고 있으니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를 세겠죠. 그러면 Three라고 대답하면 빙고 하이파이 범핏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거 제 책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책도 한번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디 갔죠? 어 저희 화면 어디 갔나요? 어 여기 있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놀이 강추하고요. 숫자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방금 했던 이 숫자놀이는 숫자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약간은 알아야지 적어도 1에서 10까지는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uess what 같은 거 Guess what 주머니에 주머니에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집어넣고 그 사물을 마치는 놀이예요. 즉 에코백 같은 거 있죠. 집에다 에코백 하나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에코백에 어 딸이나 아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밌는 어떤 것들 오늘 제가 했던 게 양 어 효린이가 신었던 양말 집어넣었어요. 양말 집어넣어서 맞추겠어요. 완전 깔깔 넘어갔어요. 난리 났어요. 네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영상으로 우연히 찍을 수 있어서 찍어놨는데요. 내일 아침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같은 거 락 페이퍼 시저스 맞죠? 이것도 가위바위보 한번 맛들리면은 또 못 헤어나옵니다. 네 맞죠? 그렇게 어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영어책이 또 영어 그림책이 나옵니다. 영어 그림책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아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넓어지냐 하면요. 아까는 사실 글밥의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한 36개월까지는 음 36개월까지는 어 단어 수준에서 어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짜리를 이제 했다면 한 4, 5세가 되면은 그래도 한 페이지에 한 세 문장에서 한 다섯 문장까지 한 페이지에 한 문장에서 한 다섯 문장까지 그 이제 문장의 수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도 아이가 이제 집중력이 높아져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 그 이전에는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책의 선택의 폭이 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집중력 때문에 여러가지 책들을 또 많이 맛보면서 아이가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어 큰 틀이라고 할 수 그 여기서 한 개 더 크게 아주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이 영상 영상은 제가 3세 이전에 만 한 2세 만 만 24개월에서 만 30개월 이전에는 어 사실 크게 권하진 않아요.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근데 어 영상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한 4세 5세 되면 저도 요즘 이제 영상 활용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죠. 이제 그런 영상들 좋다는 영상들 찾아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단어랑 포스터 있고요. 단어랑 포스터 응용했는 버전들이에요. 응용했는 어휘 확장하는 것들 만약에 영어 노출이 처음이라면 이거를 처음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영어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 퀴즈나 나눔 수수께끼 요런 것들 어이 이건 나눔이란다. 네네 퀴즈 같은 거 있죠. 퀴즈 영어 수수께끼 같은 거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영어책 필수적인 그래서 큰 아주 필수적인 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끝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어 그림책과 정말 필수예요. 필수 중에 필수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부모 입장에서 어 활용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아이도 잘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림책과 영상들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중간중간에 틈날 때마다 이런 퀴즈를 활용하셔서 어 많은 이제 또 어 5에서 7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7세는 어 1번 영어책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영어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어 하셔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때 무엇을 하시면 좋냐 하면 이때는 어 첫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리더스북 리더스북 하시면 좋아요. 왜 리더스북 하면 좋냐 하면 어 왜 리더스북 하면 좋냐 하면요. 이제 이때 아이가 문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자에 큰 관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엉터리로 읽지만 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막 이렇게 그림 자기 이름을 써본다거나 혹은 어 지나가면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글씨를 엄마 보고 읽어달라고 하거나 그게 문자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에요. 그래서 어 이때 되면은 이제 리더스북을 어 이제 내밀면은 좋습니다. 리더스북과 그 다음에 두번째가 영어그림책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영어그림책 영어그림책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요. 어 요 두가지 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리더스북과 영어책은 요 두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처음 리더스북을 선택하실 때요. 어 처음 리더스북을 선택하실 때 어 좋은게 뭐냐면 제가 요런게 있는데요. 사실 요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first little readers 라고 해서 a 부터 e 까지 단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왜 괜찮냐 하면 첫 리더스북은 뭐냐면 이렇게 어 매우 짧게 요게 이제 한 5, 6세 한 5세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을 때 보면 반복이 되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요렇게 처음에 알파벳을 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h 가 하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hello shell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hello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아까 쉘이 있었으면 여기는 hello 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개가 있잖아요.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가 있으면 hello crab 그래서 요걸 연습하는 거예요. hello 도 연습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씩 바꿔서 요런 것들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괜찮아요. I like to cut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I는 사실 한 글자이기 때문에 I 읽기가 쉽겠죠. I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르 I 크 라이크 요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I like to cut 왜 자르는 거 하고 있으니까 I like to cut이 계속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이트 월드라고 하기도 하죠. I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 I라는 알파벳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를 이제 I라고 읽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 I라는 것을 그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트 월드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눈에 읽는 거죠. 요것도 르 아이 크 요렇게 읽어주는 거 이기도 하지만 이 L I K 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대로 아이는 요거를 사진을 요렇게 딱 찍어버리는 거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요렇게 생긴 아이는 라이크로 읽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한적으로 반복이 많이 되는 것들 요런 리더스 북을 첫 리더스로 추천드립니다.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혈린이가 요즘 많이 이제 이 글자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 개 질문이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눈에 들어와서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해석 필요 없습니다. I like to read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이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해석해주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누누이 제가 이 지난 피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림책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걸 잘 보고 있어요. 맞죠? like는 어떻게 표현이 돼있냐고요? 이 아이 지금 입이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paint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I like to paint. I like. like to paint. 와우 he's painting. he likes to paint. 이렇게 해석은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스콜라스티 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을 해주지 말라는 게 너무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해석을 해줄 것 같으면 굳이 뭐한다고 그림책을 쓰겠어요?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우리말은 우리말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집어주시면 돼요. paint. 맞죠?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세 정도 되었을 때 이걸 들으면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아 paint라는 걸 해봐서 알아요. 일상에서 대화로서 조금이라도 접해봤다면 이게 알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read 맨날 let's read a book 하는데 read를 모를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죠. 아 근데 reading하고 있다는 거죠. 이 페이지에도 이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미 아이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어를 이 그림에 씌워주는 거예요. I like to cut cut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I like to cut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 like to glue 아 he's using a glue 그러면서 딱풀을 내미는 거죠. 딱풀을 딱 내미는 거죠. 갑자기 딱풀이 있어요. I like to glue 이렇게 glue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어 그림책 읽기가 단절이 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말로 해주면 영어 그림책 읽기가 당장이라도 단절이 될 것 같으면 우리말로 한두 번 정도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절이 영어책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림책을 읽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석을 해주다 보면 아이는 거기에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뭔가를 우리말로 물어본다든가 그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도의 차이가 그림책으로 봐도 되죠. 근데 지금 리더스북은 하는 이유가 파닉스 때문에 그래요. 파닉스. 그렇죠? 파닉스 때문에 제가 만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 나이로 한 40 한 5개월에서 굳이 뭐 개월수를 적자면 45에서 한 60개월 정도 그 사이에 아이들의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파닉스를 위해서 리더스북을 활용하시면 되고 영어책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양질의 영어 인풋을 아이에게 양질의 영어 인풋을 그리고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 그림책이기 때문에 눈이 말씀드리지만 영어책은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책이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2번 이제 파닉스를 해야 되는데요. 글자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파닉스 할 때 좋은 자료들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